CBS TV가 추석을 맞아 다채롭고 특별한 추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CBS가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으로 절찬리에 방송 중인 감동대작 AD 천국과 제국이 13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 50분 1, 2, 3, 4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또 18일 주일에는 오후 2시부터 5, 6, 7부가 연속 방송됩니다. 오지에서 헌신하는 해외 선교사들의 감동적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 순종이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다시 방송됩니다. 순종은 1년 6개월에 걸쳐 기획, 취재,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도 편집돼 오는 11월 전국 영화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